춤으로 마표현 마표현 가능해요? 도대체 이거 어떻게 춤으로 야 그건 어렵다 어려워 춤으로 춤으로 에이 씨 뭐 해야지 에이 씨 뭐 해야지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 맘 알 것 같다면 옆에서 같이 헤어졌는데고 자 보여주세요 한입 먹어보고 일단 프렌치프라이는 프렌치프라이더로 바다 마늘 달달한 느낌 네 음악 주제요 이렇게 건들건들 해도 멋있네 마지막에 복근 한번 살짝 치사하게 젖꼭지까지 보여주는 게 어딨어 꼭 복근 보여달라면 다 젖꼭지까지 보여주더라 뭐 뭐 뭐 뭐 뭐 뭐 뭐